안녕하세요. 또 본인은요. 제가 오늘 구매한 걸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약간 400장 두근도 태양양도식으로 구매했어요. 일단 제가 너무 두수가 적혀 있어서 뜯어주고 왔는데 일단 넘부터 보여드릴게요. 두근두근 요런식으로 왔어요. 지금 제가 빨리빨리가 없어서 빨리 찍는점 그냥 부탁드릴게요. 요런식으로 왔는데 지금 한번 열어볼게요. 요런식으로 열어줘고 이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쓰도록 할게요. 요런 이치즈가 왔습니다. 되게 그냥 그냥 싸게 판매를 하시길래 그냥 구매를 하시길래 그냥 구매를 하시길래 이렇게 집안지 않으시길래 요것도 요것도 왔습니다. 정말 많이 구매를 해서 한 400장 두근도 구매를 했거든요. 요것도 구매하시는 분들께 도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